안녕하세요. 명절만 되면 기분이 묘해지는 40대 여자입니다. 모두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명절 같기만 해라 라고 하지만 휴일이 긴 만큼 누군가에겐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따뜻하고 누군가에겐 숨이 턱하고 막혀오기도 하죠. 저 또한 차라리 안 쉬어도 되니까 명절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후자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명절이 다가와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웃으면서 진정 저를 아껴주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경험담을 은은하게 명절에 여운이 남아있는 시기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저는 20대 중반에 은행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지점의 친절 우수 사원으로 말이 나올 정도로 고객님들에게 시종일관 어떤 상대를 만나든 웃는 얼굴로 대하는 그런 직원이었죠. 올해 저희 지점을 찾아오신 어르신들께서는 따로 그 잘 웃는 남자 직원은 어디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름을 따로 외우셔서 김영민 씨가 봐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찾을 정도였고요. 물론 그만큼 사내에서도 평판이 좋아서 나는 영민 씨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올 정도였죠. 함께 일한 2년 동안은 동료, 직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어느 회식날 남편이 술이 좀 취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평소 제게 호감이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고백을 했을 때 너무 얼떨떨했어요. 전혀 그런 전조를 눈치를 못 챘거든요. 워낙 아무한테나 늘 친절한 사람이라서 뭐지? 날 좋아해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나중에 나만 낭패보는 그런 상대 있잖아요. 뭐 정말 여러모로 좋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산의 연애는 절대 하지 말자는 주의였거든요. 일단 제 주변에 산의 연애했다가 피본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산의 연애를 했다 하면 나중에 헤어졌을 때 잃을 게 많은 게 결국 여자더라고요. 사람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음을 거절을 했는데 이 남자 거절은 거절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유로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은행 안에서는 우리가 사귀는 걸 모르게 하겠다고 철통 보안을 지키겠다며 저를 설득에 설득을 했죠. 그리고 그 말은 끝까지 지켜지긴 했습니다. 저희가 연애 2년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을 때까지 저의 교제 사실을 아는 직원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참 이 남자 때문에 제 철직이 몇 개나 무너진 건지 사실 결혼도 이렇게 일찍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못해도 대리는 달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승진 소식보다 임신 소식이 더 빨리 찾아왔네요. 아직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전에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됐어요. 평생 한 번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식을 거의 다섯 달에 걸쳐 촉박하게 치러야 한다는 게 속상하긴 했지만 이름만큼 큰 선물이 있긴 했습니다. 바로 시댁에서 결혼 자금으로 2억 5천이라는 거금을 도와주셨거든요. 시댁은 포크레인 기사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근무하신 시아버지와 주부인 시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시누이가 있었는데 솔직히 억대의 금액을 턱하고 주실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장남사랑이 지극하신 시어머니께서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장남의 결혼을 위해 돈을 모아두신 덕분이었죠. 또 일찍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아들의 결혼과 동시에 손주도 빨리 만나게 생겼다며 오히려 저를 복덩이라고 해주시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은 시댁의 도움으로 큰 무리 없이 대출 조금 껴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고 제일 큰 걱정이었던 집이 해결이 되니 저와 남편이 모았던 돈에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까지 해서 결혼식과 혼수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때는 정말 그 큰 돈의 액수만큼 축복을 받는 그런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지만 그 돈이 마냥 받고 좋아할 그런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돈이 저와 남편에게는 숨통을 태워주는 역할도 했지만 누군가에겐 앙금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첫째 시누이가 결혼할 때쯤 알 수 있었어요. 원래 시어머니께서 장남 사랑이 지극하신 건 처음 만나 뵐 때부터 우리 장남, 우리 영민이, 우리 아들, 내 새끼라고 말끝마다 붙이고 심지어 생선을 손수 손으로 발라서 마흔을 앞둔 아들 밥위에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다른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사랑이 불공평하게 한쪽에게만 쏠린 사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정보다 급하게 한 결혼인 만큼 그 전에 시댁 식구들을 알아갈 시간이 있지도 않았고 또 시아버지께서는 시누이들을 참 예뻐하셨거든요. 그때 둘 다 미혼이긴 했어도 첫째 시누이는 나가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둘째 시누이는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해가 지기만 해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둘째 시누이를 걱정되신다고 마중 나가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문제는 시누이들을 예뻐하는 시아버지께서는 시댁에서 실질적으로 힘이 없고 오직 장난만 바라보는 장난바라기인 시어머니가 실질적인 시댁의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첫째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상대를 데리고 시댁에 왔는데요. 저도 남편도 시댁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아예 시어머니께서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얘 오빠 장가 보낼 때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넉넉하게 못해주고 딸내미 결혼할 때 대비해서 모아둔 2천만 원 있으니까 그걸로 혼수할 때 보탰어. 2천이 결코 작은 돈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당연하게 결혼하는 자식에게 돈을 내놔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떤 자식은 결혼할 때 억대가 넘어가는 돈을 받아가는데 어떤 자식은 그 돈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아니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 솔직히 사람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사자도 아닌 저도 그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 어라? 라는 생각과 함께 괜히 첫째 시누이 눈치를 보게 됐고 시누이도 그렇게 표장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휴, 10배도 넘네, 10배도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그 20배는 남편이 지원받았던 2억 5천이라는 돈과 본인이 지원받는 2천만 원이 1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중얼거리곤 바로 뭔가 달간한 사람처럼 웃더니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혼수 마련 잘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에게 넌지시 이 일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원받은 돈과 시누이가 지원받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나야, 집안 장남이기도 하고 또 은혜 네가 임신했었잖아. 식 올리고 당장 애까지 낳아야 하는데 집 때문에 고생할까 봐 더 힘써주신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아들이라서 더 챙겨준 것도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남편도 모르지는 않구나 했습니다. 왜 차별은 당한 사람만 알지 그 차별의 수혜자들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은연 중 알고만 있고 동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내 동생들도 엄마 성격을 잘 알아서 이제 신경도 안 쓸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보니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네요. 제가 가족이 되기도 전에 몇십 년을 묵혀온 앙금이 터지고 만 겁니다. 첫째 신우이가 결혼을 하고 2년 뒤 이제 둘째 신우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쯤 아마 그날이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을 거예요. 시댁에서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평소 맥주를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께서 좋은 날이니만큼 좀 알달달하게 추기가 빨리 오르셨고 술김에 옛날 얘기를 줄줄 하시다가 그만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나도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좋은 집 해주고 싶었는데 평생 모았는데도 그 푼돈 손에 쥐어주고 결혼시킨 게 내가 아직까지 한이 돼서 미안해. 아휴 우리 아들 우리 영민이 무능한 부모 만나서 고생이 참 많지. 우리 아들. 이때가 둘째 신우이가 결혼할 상대를 시댁에 인사시키고 첫째 신우이 때와 똑같이 아니 더 차감된 1500이라는 결혼지원금을 시어머니께 약속받은 상태였거든요. 괜한 갈등을 싫어해서 속으로 삭히는 성격의 첫째 신우이보다 할 말은 해야 밤에 잠을 자는 둘째 신우이도 본인 오빠는커녕 언니보다도 적은 결혼지원금에 일을 바득바득 알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자식들 중 가장 큰 결혼자금을 받은 아들이 불쌍해 못 견디겠다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본 둘째 신우이 눈이 뒤집힌 거죠. 둘째 신우이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우리 아들 미안해라고 시어머니 앞에서 참지 못하고 밥상을 얻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시댁 거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떨어진 그릇들만큼 술이 와장창 깨버린 시어머니에게 둘째 신우이가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그렇게 불쌍해요? 그럼 나는? 언니는? 매일 대단한 장남한테 밀려서 엄마 사랑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자란 우리는 안 불쌍해요? 어머어머,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얘, 영민아, 네 동생 왜 저런다니? 내가 왜 이러겠어요? 나랑 언니는 결혼할 때 2천 받고 1,500 받았어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딸은 늘 살린 미천 오빠 빛내주는 들러리 취급했던 엄마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2억 넘게 받은 오빠가 불쌍해 죽겠다고요? 허, 참나 이게 말로만 듣던 돈 쓰고도 욕먹는 거구나 싶네 야, 내가 너나 네 언니한테 늘 말했지 너희는 어차피 결혼하면 출가 외인 이 집 사람이 아니라고 막말로 우리 집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뭘 기대하고 너희한테 니들 오빠만큼 돈을 주니 어차피 나 죽음에 상주할 사람도 네 오빠 매년 제사 치러줄 것도 네 오빠인데 그리고 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어디 다른 집 딸들처럼 잘했니? 둘이나 있는 딸년들이 애교도 얻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 다른 재주가 있어 예뻐할 구석은 요 맨큼도 없었던 애들이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그럼 오빠는 예뻐할 구석이 있어서 엄마가 나나 언니 뒤로하고 예뻐했어요? 그저 아들이니까 장남이라서 예뻐한 거면서 그리고 엄마가 애초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진심으로 사랑을 줬으면 우리가 엄마한테 그랬겠냐고요? 우리가 아빠한테 하는 거 봐요 엄마 앞에서 무뚝뚝하게 구는 것처럼 아빠한테도 그래요? 아니잖아 처음부터 엄마로서 우리를 진짜 사랑한 적도 없고 관심을 준 적도 없으면서 마치 우리가 먼저 정땐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어떤 부모가 니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예뻐했다는 소리를 해요? 내가 한다 내가 어차피 지금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애미한테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고 싶어서 이러는 주제에 어디 철진한 사랑이니 뭐니 관심이니 하고 있어? 엄마 정말 다은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지게 엄마한테 물질적으로 오빠만큼 지원 바란 적도 없어요 포기한 지 오래라고요 오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안 배워본 게 없는 만큼 학원이란 학원은 다 보내줘도 나나 다은이는 성적 조금만 떨어져도 기집애들은 투자를 해도 못 받아 먹는다고 바로 학원 끊어버리고 그렇게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던 나한테 오히려 네 오빠 가해도 못 늘려주는데 무슨 피아노냐고 나한테 들고 있던 리모컨 집어던졌을 때 이미 포기했다고요 그냥 정말 빈말이라도 나중에라도 엄마한테 오빠만큼은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라도 들으면 엄마 미워했던 거 오빠랑 차별했던 거 그래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됐어 언니 그만해 엄마 이제는 내가 됐어요 나 그 돈 안 받아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주는 돈 안 받을 테니까 내 결혼식에도 오지 마요 진짜 이럴 거면 왜 나왔어요? 어차피 첫째로 그렇게 예쁜 아들 낳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사랑도 못 줄에 왜 두 명이나 더 낳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냐고요 거의 울부짖으며 말하는 둘째 시누이의 말에 충격보다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시누이들은 시어머니께 돈이 아니라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바랐던 건데 끝까지 그것도 받지 못한 그 처절함과 허무함이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저릿할 정도였어요 저는 평생 외동으로 외롭게 자라긴 했지만 차라리 형제 자매끼리의 우애를 평생 모르고 자라는 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남편도 시누이들의 말에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시아버지께서는 답답하신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딸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평생 시어머니께 잡혀 사시면서 그런 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막상 이 모든 문제의 원융격인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본인은 잘못 없다며 시누이들은 배은망덕하고 염치 없는 자식들로 몰아갔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설득을 해서 시어머니께서는 둘째 시누이의 결혼식에 참석은 하시긴 했지만 그날 후로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의 감정의 골은 끝을 모르고 더 깊어진 것 같았네요 그리고 저도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저도 결혼 후 그 차별로 인해 물질적인 수혜를 받은 것만 같아서 시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시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몽땅 가져간 오빠와는 애증의 관계이긴 했지만 저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종종 셋이서 만나서 아는 맛집을 공유하면서 술 한잔하는 게 한때 낙이었는데 사실 저희에게 안주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셋의 술 맛을 가장 도두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 뒷담화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아니 유일하게 사랑하는 장남과 결혼해서 2억 5천이라는 결혼 지원금도 받은 제가 무슨 뒷담화할 게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차별의 부수적인 수혜자라고요 그런데 그 수혜도 한때였어요 평생 아들을 왕자처럼 모신 시어머니에게 그 아들과 결혼해 곁에 있는 사람은 공주가 아니라 식모 내지는 하녀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식모 취급한 건 제가 첫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첫째가 돌이 막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한창 남편이 첫째 낳았다고 주변에 축하를 받고 축하턱을 내고 다닐 때였어요 일단 이거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육아휴직 내고 집에서 혼자 말도 안 통하는 깐난아기와 몇 분도 모시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와서 육아를 함께 할 생각은 안 하고 애 태어났다고 축하턱 내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기까지 하다니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남편보다 축하는 3박 4일 몇 달 내내 축하받아야 하는 건 열 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고 목숨 걸고 출산을 한 저죠 그러니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곱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요 근데 그 마음에 시어머니가 기름을 부으시네요 그날도 남편이 술 먹고 새벽 1시쯤 들어온 날이었는데 자다가 계속해서 진진거리는 휴대폰 진동음을 듣고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이른 시간에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뻑뻑한 눈을 비비지도 못하고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얼른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내가 아니라 영민이한테 있지 영민이 어제 술 먹고 들어왔니? 밤 12시 아주 술이 떡이 돼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 아무래도 지도 애비가 되어보니까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힘들어서 요새 술 먹고 다니나 본데 내가 걱정이 되잖니 근데 너는 서방이 그렇게 만실해서 들어왔는데 여직 자고 있어? 너 요새 육아휴직 받아서 집에서 놀잖아 그럼 일찍 좀 일어나서 서방 해장하고 출근하게 뭐 국이라도 좀 끓여놔야지 지금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지 냉장고 안에 사진으로 찍어서 좀 보내봐라 내가 뭐 할지 알려주마 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잠이 확 달아나더군요 그때 저는 첫째가 2시간 단위로 깨가면서 우는 바람에 잠에 든 지 1시간이 막 지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 대신 일어나서 우는 애 볼 생각도 안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다닌 남편 해장국까지 챙기라고요? 그 새벽에 머리에 열이 확 몰려서 생각을 다시 할 틈도 없이 말이 확 튀어나갔어요 어머님 지금 그 사람 갓난해 보느라 2시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저보다 술 기운 빌려서 애 우는 소리도 못 듣고 잘 자고 있어요 또 요새 그 사람 해장을 해장술로 해서 숙취를 느껴볼 새도 없이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저 놀려고 육아휴직 중인 거 아니에요 어머님 손자 혼자서 두 사람 목하면서 키우느라 힘드니까 제발 저한테 어머님 아들 돌보라고 하지 마세요 저 더 자야 해요 어머님 이만 끊을게요 이렇게 말하고 끊은 다음에 꿀잠을 잤습니다 예민하신 딸내미가 몇 시간 안 돼서 상쾌한 울음소리로 저를 깨우긴 했지만 속 이야기를 개워내듯 하고 잠들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상쾌하게 잠에서 깨긴 했죠 제가 그 전날 시어머니께 온 전화와 그간 남편에게 화가 난 일에 대해 각자 꼭 따지니 남편은 정신을 좀 차렸는지 미안하다고 이젠 안 그런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또 시어머니께도 이제는 이런 전화 안 오게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싹싹 빌었고요 진짜 그 후로는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을 싹 없애긴 했는데 시어머니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날 새벽에 전화통화를 끝으로 아예 작정한 사람처럼 제가 집에서 남편에게 뭘 먹이는지 궁금해하셨고 통제를 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남편을 굶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희 집으로 그렇게 음식 재료를 택배로 보내셨습니다 옆집에서 보면 저 집은 홈쇼핑 중독인가 보다 할 정도로 하루에 평균 두 개 이상 온갖 해산물과 고기, 야채가 저희 집으로 배달이 돼서 왔어요 네, 물론 음식 재료 보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와 이 정도면 아예 음식 재료에 질식하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냉장고에 넣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한창 애 키우느라 음식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먹고 주방에 오래 있을 시간도 없는데 손 많이 가는 해산물이나 삼시세끼 먹기 부담스러운 육류 위주로 보내주시니 나중에는 먹는 것보다 상하고 변해서 버리는 게 더 많을 정도였네요 세상같이 쌓인 재료들은 어떻게 냉장고 속에 넣나 이걸 또 뭘 해먹나 걱정하느라 노이로자가 생길 지경이었죠 또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다 못해 서러웠던 일이었는데요 첫째가 세 살이 됐을 무렵 딸을 데리고 강원도로 가서 가족 여행을 갔었어요 애가 좀 크고 처음으로 1박 2일 간 여행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고가 나고 말았죠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았는데 다행히 그때 도로에 차가 없기도 했고 큰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나 검진을 받고 왔는데 남편이 그걸 시어머니께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 화살은 바로 제게 날아왔죠 시어머니는 바로 제게 전화를 하셔서 뭐에 시인 사람처럼 우다다다 쏟아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네 서방이 가족한테 봉사하느라 여행 갔으면 대신 운전을 하든가 그것도 못하면 졸음운전 안 하게 옆에서 목캔디도 입에 하나씩 넣어주고 박수치고 노래를 해서라도 뭘 했어야지 네가 여행 가서 뭘 한 게 있다고 옆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다가 내 아들 내 손녀가 그런 몽변을 겪게 해 어머님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저도 운전 안 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교대로 운전했는데 이 사람이 운전할 때 사고가 난 거예요 어머님한테 어머님 아들한테 일어난 나쁜 일은 그저 다 제 탓이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사고 낸 남편한테 내 딸 내 손녀 몫을 위태롭게 했다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오히려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지 괜히 이 사람 탓하면서 쓴소리 안 하신다고요 뭐? 너 지금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넌 아무 책임도 없다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휴대폰을 가져가서 그러더군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은혜 잘못 아니에요 운전대 잡은 내 잘못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여행 가서 한 게 없어 지연이는 아직도 지 엄마한테만 붙어 있어서 이 사람 오랜만에 여행 가서 잘 놀지도 못하고 애만 보다가 왔어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한테 왜 사고 못 막았냐고 하면 엄마 아들이 뭐가 돼요 진짜 남편은 나름 최선을 다해 저를 두둔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말은 그저 여우 같은 아내에게 홀린 아들이 하는 반창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아내한테 속아서 저런다고 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팔다리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또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임신 18주가 됐을 때였어요 그 당시 임산부인 저보다 남편 배가 더 나왔을 정도로 남편은 결혼하고 거의 10kg 정도 몸이 불어난 상태였거든요 본인이 먼저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게 예뻐서 저도 그럼 좀 길게 할 수 있게 재미를 붙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했죠 그래서 남편은 PT와 함께 스쿼시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석 달 꾸준히 운동을 하고 먹는 것도 조절을 하니 7kg 정도 감량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다이어트로 뺀 걸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굶겨서 뺀 거라고 오해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시댁에 간 저희를 보고 사색이 돼서 제게 따지셨습니다 얘, 너, 너 영민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너, 네가 임신해서 입맛 없고 입덧한다고 영민이까지 못 먹게 하니?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너, 일 복귀하고는 일한다고 해 부실하게 먹이더니 이제는 너 편하자고 강제로 다이어트까지 시키는 거냐고 남편이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아예 숙식을 하며 밥을 챙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 남편은 결혼 전 몸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옛날 옛적 동화에 나오는 마귀 할멈도 아니고 살을 도로 찌우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는 그 유난해 정말 치가 떨려서 심각한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서 당신 밥 챙겨주시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따로 살아도 내 아들 잘 챙기고 있냐 내 아들 잘 있냐고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라 이제는 아예 하루 종일 붙어서 살라고? 난 절대 못해 내가 지금 둘째를 임신했든 말든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한 상태에서 낳는 게 낫지 그걸 어떻게 견뎌? 나 지금도 충분히 힘드니까 당신이 정말 나하고 앞으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면 당신이 당신 선에서 정리를 해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나 이혼하는 거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시라 라고 말하고 웬만하면 시어머니와 다툴 거리를 안 만드시는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를 말려서 다행히 집에서 함께 지낼 뻔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에 안 오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새벽에 주방에서 뚝딱뚝딱 거리고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몰래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아들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정말 다이어트 중이라는 걸 시어머니께 증명을 했을 때야 발길을 끊긴 했지만 참 여러 가지로 사람을 질리게 하고 지치게 하셨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남편에게 말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덕분에 중재가 된다고요 하지만 제 기대치가 낮았던 것 뿐이었네요 결코 남편이 처신을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먼저 사고를 치기도 했으니까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 인간이 무슨 사고를 쳤냐면 제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고 그 어떠한 낌새를 보이지도 않고 덜컥 비싼 외제차를 샀더라고요 남편의 드링카가 BMW였는데 그걸 무턱대고 지른 거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새로 등록한 차량 번호가 잘못 기입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야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됐는데 그때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 장난감으로 미니칸 세트를 산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 차예요 차 근데 이걸 가족인 제게 언질도 없이 덜컥 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근데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떠는 제게 남편은 도리어 뭐가 문제냐는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사천만 원만 내 돈이지 나머지 절반은 엄마가 내줬어 이 차 사천에 산 거면 거의 거저나 다름없잖아 그리고 이제 지연이도 유치원 들어가잖아 요새 애들 부모님 차가 국산인지 외제차인지 경쟁하는 거 알지? 뽀대나는 차로 우리 애들 기도 팍팍 세워주고 당신이나 나도 몇십 년 죽어라 일하면서 살면서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살맛이 나지 당신, 지금 뭘 착각하나 본데 거기서 당신 돈이라는 사천만 원 당신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그것도 애 둘 키우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들어가야 하는 우리 가족의 공동 재산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 돈을 나한테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고작 차에다 써? 우리 차가 없었어? 당신 말대로 뽀대나는 외제차는 아니더라도 잘 굴러가는 차가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데? 내가 나조차고 이래? 이 차, 당신 차도 되는 거야 나만 타는 게 아니라 당신도 타고 다니고 우리 애들도 태우는 어떻게 보면 이 차도 우리 공동 재산이라고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당신 변했어? 애들 태어나고부터는 마인드가 구질구질해진 것 같다고 미쳤어?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구질구질 하고 싶어서 구질구질해? 내가 왜 이러는데? 나는 뭐, 드링카 없어? 나도 드링카 있어 BMW는 우습고 나도 마세라티니 부가티니 몰고 싶다고 근데 왜 꾹 참겠어? 인생 즐기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링카 정도는 사줘야지 근데 내가 왜 안 그러겠냐고 책임질 가족이 있고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좀 힘들고 구질구질해도 참고 사는데 왜 당신은 당신 좋은 것만 생각을 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도저히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기분이 아니라서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 제게 먼저 연락을 한 건 용서를 싹싹 비는 남편이 아니라 감히 네가 내 아들한테 성질을 내고 손주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썽을 내는 시어머니였죠 야, 너 제정신이니? 남편이 고작 그 차 좀 샀다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 애들이 네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들어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서방이 평생 사고 싶던 차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친구 통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돈 좀 보태줬다 근데 그게 그렇게 떨리? 영민이가 평생 번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떨버? 그때는 이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말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사람이라는 걸 몸소 배웠으니 말이죠 오히려 헛웃음과 동시에 반박할 말이 슬슬 나오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좋은 말이 아니라 쌍욕을 하면서 협박을 해도 안 가요 그 돈, 어머님 아들만 평생 일해서 번 돈이 아니고 저도 애 키우면서 애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은 돈이고요 제가 오로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 돈을 저한테는 말도 없이 고작 그 차 사는데 썼다는 게 더 분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차 사는데 어머님은 공범이나 다름없고요 애들은 저랑 남편 자식이긴 해도 어차피 남편은 애들 미래에는 관심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외제차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 애들한테 쓸 돈 날린 거겠죠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 아들 얼굴 마주 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쌍욕만 안 했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린 다음에 저희 어머니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제게 명령을 하던 시어머니의 말을 비웃던 어머니가 점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채가셔서 무섭게 으름장을 두셨어요 아니 사부인 듣자 듣자 하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금 잘못을 한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역정을 내요? 아무리 내 자식이 소중해도 그렇지 김서방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이런 문제로 사부인이 나서서 내 딸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그저 본인 아들 편만 드는 게 말이 되나요? 나나 뭐 애 아빠는 뚫린 입이 없어서 여직 입 다물고 있는 줄 알아요? 나도 할 말 많아요 지금까지 김서방이 살림을 잘했어요 애를 알아서 봤어요 애초에 사부인이 아들을 그렇게 싸고 도니 아들이 혼자서도 집안일도 못하고 본인에도 못 보고 이렇게 외자차 타령이나 하는 팔푼이로 자랐겠죠 그런 아들을 뒀으면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 어머니가 휴대폰에 대고 액정에 금이 가는 건 아닌가 싶게 소리를 지르더니 그 너머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얼마 안 있어 먼저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할 말 없겠죠 저희 어머니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행여 애들 때문이거나 우리한테 실망감 주기 싫어서 주저하는 거라면 걱정 말고 이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김서방만 믿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근데 끝낼 때 끝내도 이대로 두기엔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지 마음대로 탕진을 한 4천만 원만큼 저도 원하는 곳에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한테 구질구질하다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고 입을 털었으니 그 말을 한 주둥이를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죠 아마 그때가 제 생애 처음으로 최단 시간에 돈을 왕창 써본 때였을 거예요 4천만 원으로는 차마 제가 원하는 드링칸을 살 수 없으니 위실리스트에 몇 년 동안 묵혀뒀던 500만 원 가량 하는 명품 가방 두 종류를 질렀고 2천만 원은 그 당시 사업을 하시다가 주춤하시던 아버지께 힘이 되고자 사업 자금으로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 제가 지처럼 4천만 원을 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나 봐요 통장 잔고가 단시간에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는지 득달같이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시위해? 너는 나한테 시위하느라 차 샀냐? 나도 당신처럼 지금껏 못 즐겼던 거 즐기면서 보상받는 거야 고마워 당신이 물고 틀어주는 덕분에 나도 사고 싶은 거 실컷 사보네 근데 나 아직 당신처럼 4천만 원 다 안 채웠고 여기서 2천도 어차피 아버지 사업에 투자한 돈이라서 돌려받을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쓴 돈은 천만 원이야 근데 고작 그 천만 원의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휴, 알겠어 당신 마음 알겠으니까 장인어른한테 드린 그 2천이라도 빨리 돌려받아 당신이 그 차 도로 되팔 때 달라고 할게 그 전까지는 어림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집에 안 들어가긴 했지만 언제까지 애들하고 친정에 지낼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주말에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째 남편은 안 보이고 며칠은 지낸 사람처럼 능숙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하휴, 그 새를 못 참고 또 지 엄마한테 연락해서 쪼로로 집으로 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를 마주한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마른 걸레를 탁 하고 바닥에 내팽겨치더니 너 잘 들어왔다 라고 하며 따지시더군요 집으로 도로 기어들어온 걸 보면 네 아버지한테 들어간 2천만 원 받아서 온 거겠지? 아니요 저는 분명 그 사람한테 차 도로 되팔면 그때 저도 아버지한테 돈 다시 받겠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 차 팔았대요 허, 예 너는 내가 기어콘니 부모한테 전화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래? 전화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 돈 제가 마땅히 쓸 권리가 있다는 거 아시거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 4천만 원으로 어머님 아들이 평생 꿈꾸던 차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니 그 절반 값도 내어주신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시든 또 저한테 협박을 하시든 마음대로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제가 태어나게 대답을 하니 약이 더 바짝 오른 건지 시어머니는 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핑돈다는 게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몇 번 눈앞에서 빛이 펑펑 터지는데 순간 이 모습을 애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한참 시어머니에게 두들겨 맞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어깨를 잡아서 찍어 눌러서 제게서 떨어뜨려놨죠 저는 당장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알아서 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정말 본인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할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할 때 너 연기 잘한다고 네 친정에 전화하냐고 비아냥거렸겠죠 10분도 안 돼 경찰이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던 시어머니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머리채만 잡힌 게 아니었더라고요 반지를 낀 시어머니 손에 광대뼈를 맞아서 피멍이 들기도 했고 그 긴 손톱에 목이 긁혀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폭행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 경찰서까지 갔어요 나중에 연락을 받은 남편이 제 몰고를 보고 나서 지 엄마보다는 사태 파악이 빠르게 됐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엄마가 이 정도로 너한테 할 줄 몰랐다고 지가 등신이었다고 앞으로 이러니 절대 없을 거라고 제발 고소까지는 가지 말자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제껏 제게 못했던 것만큼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차도 중고로라도 팔 테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이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당할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싹싹 비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일에 상관도 참견도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그냥 둘이서 알아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지금까지 본인이 너무했던 걸 인정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때 제가 내린 결정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긴 했지만 차라리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고 남편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 약속이 잘 지켜졌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게 잠잠해져서 제게는 어떠한 연락도 안 하셨고 오로지 남편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셨어요 남편도 그전과는 다르게 본인이 부족했던 집안일이나 육아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는 그래 천천히 변하면 되는 거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터무니없고 순진한 저만의 착각이자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기회를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설날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혹시 노로바이러스에 걸려본 분 계신가요? 저는 그냥 굴 먹고 걸리는 식중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번 걸려보고 나니 그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사람을 며칠 동안 피 마르고 몸에 있는 기력과 수분도 모조리 증발시키는 악마의 질병이더군요 설날을 앞두고 친구들과 한잔하는 자리에서 제가 굴전을 먹었는데 탈이 나고 만 겁니다 위로는 토하고 뒤로는 아시죠? 둘 중 하나만 해도 힘이 쭉 빠지는데 이틀 동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했으니 사람 몰골이 아니었네요 남편도 제 상태를 보고 도저히 같이 갈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애들만 데리고 시댁에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전염성도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는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설날에 친정도 시댁도 못 가고 혼자서 화장실 변기를 친구삼아 명절을 보냈습니다 기절인지 잠인지 분간도 안 가게 눈을 깜빡 감았다 하면 몇 시간씩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데 잠깐 정신을 차리고 나서 휴대폰을 보니 둘째 신우이에게 톡이 와 있었더라고요 첫째 신우이도 그 전날 시어머니와 한판에서 참석을 안 했다고 딸하고 사위하고 며느리 셋이나 자리를 비웠다고 엄마가 툴툴거린다고 현장 중계를 해주더군요 근데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서운하신 것보다 당장 제 눈앞이 노래서 신경 쓸 여력도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몸 상태를 잘 설명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 톡을 보고 다시 누웠는데 한 50분 정도 잤을까요? 밤 10시가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한 휴대폰에는 둘째 신우이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과 남편에게서 부재중 통화 1개가 찍혀있더라고요 그리고 톡도 있었는데 그걸 확인도 하기 전에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그 짧은 새도 못 참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초인종을 울릴 일이 없는데 누군가 싶었죠 그래서 후들거리는 다리에 최대한 힘을 주고 거실로 나갔는데 인터폰을 확인하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현관문을 열어드리자마자 마치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더니 제게 삿대질을 하시며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야 너는 니 에미에이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누구 하나 약점 잡고 무시하고 괄시하러 가르쳤어?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약점은 뭐고 누가 누굴 괄시했는데요 너지 누구야? 너 그거 멍 살짝 뜬 걸로 고소한다고 나나 영민이 약점 잡고 이젠 명절이 시어미 얼굴도 안 보겠다고 지금 뻣대는 거잖아 네가 이 모양이니 니 시누이들이 나를 집안 어른으로 생각하겠냐? 네가 내 아들 조종해서 뭐 아프다고 거짓말이나 하게 만들고 나를 개만도 못하게 무시하는데 동생들이 그런 오래비 보고 뭘 배우겠어? 크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어머님이 믿고 무시할 만해서 오늘 어머님 댁에 안 간 게 아니고요 진짜 식중독이 심하게 걸려서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근데 무슨 협박이고 무시 얘기가 어머님 술 드셨죠? 지금 술 냄새 말도 못하게 나는데 더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댁으로 이게 누굴 주정뱅이 취급하고 있어?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생애 두 번이나 같은 사람에게 머리채가 잡혀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술 먹어서 힘이 더 세진 건지 시어머니는 그 전보다 훨씬 센 악력으로 제 머리채를 잡더니 두피째 뽑을 기세로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그 전 같으면 반격이라도 하는데 당장 며칠 동안 먹은 것도 없고 수분도 하나 없는 몸에서 힘이 나올 리가 있나요? 몇 분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불현듯 이 꼴을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을 내던지는 힘으로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주저암도 없이 경찰에 연락해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내가 등신이지 무슨 생각으로 당신이나 당신 아들한테 기회라는 걸 줬을까 그 성질머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도 나는 내 자식들 생각해서 내 자식들한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 남기기 싫어서 참았더니 참 협조를 안 하시네요 내가 떠나드릴 테니 어디 그 소중한 아들내미 평생 끼고 잘 살아봐요 부디 딴 여자 며느리로 드리고 덜 자란 아들 떠안겨서 나 말고 다른 여자 신세까지 망치지 말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과연 당신한테 제대로 된 효도를 할까? 아마 당신 팔다리 힘없어지고 수발 필요하면 당장 유양병원에 집어넣거나 남의 손 빌릴 인간이야 걔는 그리고 걔 그렇게 키운 게 당신이고 어디 한 번 더 살아봐 아마 머저리같이 아직도 엄마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아들 괜히 싸고 돌았다 싶고 딸들이나 며느리 그리워질 날이 올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쏘아붙인 뒤에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집으로 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신 어머니 두 번째로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경찰서로 와 애들은 아가씨한테 부탁을 하든지 하고 뭐? 경찰서? 경찰서? 아니 경찰서는 왜? 왜겠니? 당신 어머니가 또 내 머리채 잡고 쥐어뜯어놔서 더는 못 견디겠어서 내가 신고했지 야, 네 동생도 내가 아파서 자느라 전화 안 받으니까 톡으로 지금 엄마가 가만 안 둔다고 하고 나갔는데 아무래도 나한테 가는 것 같다고 빨리 나와서 친정 가거나 하라고 경고해줬는데 너는 전화 하나 딸랑 띡 하고 집에 달려오질 않냐? 네 엄마 성격 누구보다 잘 알면서? 더 이상 하나를 가르쳐주면 오히려 두 개 세 개를 까먹는 인간한테 일일이 다 코치하면서 못 살겠다 너는 도무지 나아질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네 모질한 모습 있는 그대로 예뻐하는 네 엄마랑 평생 살아 나는 내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차서 다 큰 당신 키울 자신 없으니까 남편은 끝까지 본인 어머니의 행동과 자신은 별개라고 제 화가 풀린다면 엄마를 폭행죄로 기소하는 건 막진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근데 그게 제게 먹힐 리가 있나요? 끝내 엄마를 팔아 지 이혼을 막으려는 모습 같아서 더 정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얼굴과 몸에 난 생채기를 증거로 시어머니도 폭행죄로 고소를 했고 남편과도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술이 깨고 나서도 제게 고소할 때면 하라고 무서운 거 하나 없다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신고했던 이력과 더불어서 범죄 기록이 남는다라는 건 아예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이혼 소송 증거 자료로도 썼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문자로 또 통화 음성으로 마치 종 부리듯 언성을 높이는 것도 증거로 썼습니다 남편이 혼자 공동 재산 중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썼다는 것도 변호사에게 말했고요 남편은 끝까지 제게 이제는 정말 어머니와 끝이라고 나도 안 보고 살겠다고 회유도 했지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이 식다 못해 차갑게 얼어붙어서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시어머니 아니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그 전에 폭행죄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단독 양육권을 받게 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고요 일은 전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승진하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난 지 오래라서 이혼 후에 직장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소문이 뭔지 그래도 애가 둘의 오래된 사내 커플이었던 저희의 이혼 소식은 그 지역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 은은하게 퍼졌는데요 행여 그 인간이 먼저 지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라고 이빨 털고 다닐까봐 저와 친한 직원들에게는 이혼 원인에 대해 간단하게 흘리긴 했어요 주요 원인은 본인 아들만 귀한 줄 아는 괴물 같은 시어머니 탓이었고 폭행 전가까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제대로 된 중재를 못했기에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혼 소식만큼 그 원인이 된 소식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혼 후에도 종종 연락을 하는 시누이들에게 듣기로는 전 남편이 사내의 도는 소문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뭐 이미지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따돌린다고 툴툴거린대요 사내 연애도 소문 때문에 기피하던 제가 왜 이런 일까지 했냐면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 있었기 때문도 있었어요 직장 내에서 도는 이혼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도 진절머리가 났고 두 번의 육아휴직으로 승진도 먼 이야기가 돼서 어차피 마음이 뜨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혼이 제 등을 떠밀어준 거죠 저는 퇴사 후 몇 달 쉬다가 퇴직금을 투자해서 평생 그냥 꿈만 꾸던 제 카페를 차렸어요 창업은 정말 꿈만 꿨고 나중에 더 늙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혼하고 퇴사를 거치고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쉬는 동안 사업 구상을 해서 드디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네에 여러 단골 손님을 둔 친근한 카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삶의 완성과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택했던 저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행여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미혼인 분들이 계시다면 삶의 완성도를 위해 확신 없는 결혼을 선택하지 마시고 혼자서는 안정적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결혼은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롭고 불안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명절 시즌이 지나면 그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고객들이 미어 터진다는데 그 고객 중에 한 명이었던 저를 보고 이혼 후에도 충분히 그 전보다 더 숨통이 트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그 후유증에 아직 정신 없으시죠?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명절이 지나서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꼭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저와 함께 사연튜브로 답답해서 열도 냈다가 또 훈훈한 이야기로 마음을 녹이며 이 추위를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